항상 SNS를 통해서 태양씨 팬이 저한테 그러고 태양에게 제 팬 분이 그러고 오빠 예를 들어 저한테 오는 거면 오빠 태양 오빠한테 저 머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냥 직접 말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짠 귀엽구만 이거 엄청 귀엽지 않아요? 아니 이런 스타일 어울리는 게 아니라 팬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 SNS나 편지로 저한테 얘기하시죠 그런 머리 말은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들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전 사실 엄마 말도 잘 안 보여요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렇죠 엄마 말도 안 된다고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이런 생각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금화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병이 진짜 효자인 거예요 왜? 왜냐하면 어머님만 안 된다고 팬분들만 들어오면 어머님이 서운하지 그치 같이 안 된다고? 내가 낳는데? 그치 그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너는 너무 저렴해요 그치 그리고